안녕하세요 더페이스치과 이준규 원장입니다 우리가 비대칭을 진단하고 수술할 때는 옛날에는 수술한 사람의 감에 의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단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CT를 찍은 것을 사용해서 그걸로 우리가 분석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진단용 툴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CT를 찍어서 CT 안에서 뼈를 움직여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뼈가 수술 후에는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평가해 볼 수 있고 그 CT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수술용 도구들을 3D 프린터로 개개인에 맞게 다 제작이 가능해요 수술할 때 쓸 수 있는 특이나 아니면 수술용 웨이퍼 같은 것을 실제로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수술할 때 쓰는 타이테이닝 핀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핀을 다 일일이 구부려서 환자 뼈에 맞춰서 수술할 때 받고 했는데 CT 상에서 모의 수술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플레이트를 이것도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서 개개인의 수술할 때 맞는 타이타늄 핀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자고 회사와 컴퓨터 상에서 논의를 하고 수술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수술용 웨이퍼나 아니면 수술용 틀 아니면 수술할 때 쓸 수 있는 플레이트 이런 게 같이 제작이 돼서 오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환자들은 비대칭이 심하죠 턱이 오른쪽으로 확 넘어가 있는 경우인데 수술 디자인을 컴퓨터 상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턱을 이렇게 움직이면 가운데에 맞겠구나 이만큼 움직이면 우리가 뼈의 회복에 좀 문제가 있다 또는 근육이 안 따라온다 이런 것도 논의를 해서 턱의 위치를 바꿔주는 컴퓨터 작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린팅된 제품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쪽이 틀어졌던 얼굴이 정상적으로 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 요즘에는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분야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